해당 핵부모의 딸이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동급생들이 보낸 것인데 욕설의 수위가 상당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누리꾼들이 신고를 지금 권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A씨가 딸의 휴대전화 화면을 찍은 사진 석장을 게시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가 겪은 일이 학교폭력 신곡감인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메신저 대화방에서 딸의 동급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게임 내 캐릭터를 바꾸라고 종용하며 비속어가 섞인 말을 남발하였고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A씨의 딸이 메시지를 빨리 읽지 않자 욕설을 하며 지금 안 읽으면 너 오늘부터 왕따 되고 여우라고 소문낼 것이다 라고 닥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딸이 겪은 일이 학교폭력 신고가 될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누리꾼들은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며 동조했는데요. 자신을 교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학교 당국에 신고해봤자 피해 학생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가해자를 벌주는 것이 초등학교에서는 특히 약하다면서 차라리 경찰 신고를 하거나 상대방 부모에게 말하고 사과받는 것이 낫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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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